Q.와. 1. 2. 3. 1. 3. 2. 2. 3. 1. 야 템 버섯, 저게 뭐야? 뭐냐 너 그따위 템트리는? 어 자랑해 자랑 많이 하여 음 나 2렙인데 자고 오오오오오오 우리 편 사망 그치 보니깐 이따가 브랜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네 뭐지? 주는건가? 미신랜 우와 적당히 땡겨놓고 아재요 담밀법은 이 Q밖에 없다 이제 간다 갈게 갈게 일단 갈고 봐라 일단 일단 살아라 일단 살아야 뭘 할게 아이 가봐야 안된다 이거 오케이 오리 오케이 오리오리오리오리 어쩔 수 없다 아니야 어 아 아 아 부시하네 숨겨놓고 이런거 되게 좋아하네 아 저 부시하네 야 니 집에가면 구슬통 파는끼야 담물을 끄다 알지 와 맞았다 이제 슬슬 만화도 없고 집에 한번 가야지 뭐야 아 터뜨렸나? 안 터뜨렸네 터뜨리니까 자 밀어놓고 갑시다 그래도 터뜨려 어 뭐야 어 그냥 만화만 좀 빼려고 했는데 이걸? 터뜨려 아이고 아 또야 야제요 왜 왜 왜 맨날 가정으로 다하나 얏 일단 마법의 중문이 필요하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우리 편이 아 덩치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 뭔 소리를 하든 별로 듣기 싫을 것 같아 됐 아이야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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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왜 계속 날 보냐 타워를 봐 이 자식아 뭐하는 미친 CS인가 왜 계속 날 때리지 얘는 ㅋㅋㅋㅋ 가만히 보면 C3 돌한 것 같아 한번씩 보면 C3 돌한 것 같애 다 저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이젠 브랜드는 없어요 일단 브랜드는 없는걸로 봐서 없겠군요 왜 남겨 두고 가실 술통은 없나 이 티모를 너무 야빴어 티모를 너무 야빴어면 안되는데 심하게 야빴어 자 집에 가볼까 갱크를 미드에다 군수 있는거 봤는데 뭐 그거를 구라질을 칠라그러면 안되지 다 봤는데 나도 착한 아이였다 음 3, 2, 1채 오 저거 궁인가 궁이네 참 잘주소무요 하여간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똥 죽었다 리신 큰일이다 리신이 브랜드한테 계속 죽는다 안녕 안녕 CS를 먹고 싶겠지만 그따위로 터뜨렸으면 내가 죽을리가 없잖아 굶어 이 자식아 굶으라고 굶으라고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뭔데 그 친구가 오나 문젠 브랜드인데 어 안녕 우와 미친 진짜 브랜드다 아이새 아재요 죽지 아재 죽어 물론 내가 얘를 죽일 수도 있지 아 아재 낚시 좋았어 자 이제 티모라고 다이브를 안 할 줄 알고 마음 놓고 계신 우리 갱클랭크님에게 닥쳐라 난 다이브하는 놈이다 라는 걸 보여줍시다 안녕 아이샤 아제요 난 이를 죽이기 전에는 위로 안갑니다 좋았어 자 CS 전부 다 골아봤고 자 점화도 돌았고 또 죽이자 킬초까지는 아니고 또 쟤는 계속 궁 써서 어디서 계속 뭘 주워 먹어서 내 손은 이미 더럽해졌다 아군이 당했어 아이고 또 죽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스치면 죽겠는데 절대 정을 주진 마라 야 저거 진짜 별로다 야 저거 진짜 별로다 도착하는 데 고맙다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왜 이렇게 겁이 없어있어 이거 또 있을거ặc 없네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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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змож인가요? 잘 안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고 아니야? 아니네? 와 언제까지 이겼대? 아이고 다 죽겠다 야 저게 AP 많아가지고 나 합류도 못하는데? 철저하게 백도우 해야겠다 언젠간 대가를 쓰겠지 잡이 되면 저기 합류도 못합니다 AP가 너무 많아서 다 죽겠지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그지한 책임에 따르는 법 그지한 책임에 따르는 법 시 그지 오케이 깔끔 아이고 아 equitable 또 한 명의 사망 불식이네 내가 최후의 정철대원이다 가면 안되는데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야 울글만 보여주고 반갑 오케이 갱크 다있다 백퀭 거기 5대4요 5대4 제우가드가 조금 안좋은게 그냥 벗어 던지면 제우가드 위치가 나와서 푸시 안에 박아 놓은 것도 지우개는 편합니다 그렇지 이곳으로 가겠지 애들 저렇게 깨끗한다는 데 설마 탑에 오진 않겠지 아아 레알 너무하네 은혜피언니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뭡니까 그니까 2600원 한 번에 먹을까 과연 과연 큰 고생 흠 흠 흠 음~~~ 어? 기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미친 미친 왜 이렇게 많이 와 오호 안가네 오호 오호 아이샤 뭐지 사륜안이라도 뜨셨나 좀 이상한데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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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물어 어어 안 돼 에이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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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야 되는데 저 오늘 안주면 안되는데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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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료 상대방 나 neck 아이샤 어 됐다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한번 죽음을 피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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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맨 미쳤나? 이 시간에 지금 이걸 먹어? 아이고 우리 그래도 오바 오바인데 이거 아저야들 자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이라도 좀 이겨봐 그렇지 아 터졌다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물에다 할 필요가 없어 안녕 형 더 없나? 아아 에이 다있네 아 아이씨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미친 탐켄치 적을 의자 쓰고 안녕하세요 응? 아우 역전했네 아우 역전했네 음 들어왔어 아우 됐다 죽어라 죽어라 어휴 저건 어떡하냐 어 아우 아 이건 버릴수거 이것 참 아 너무하네 안 돼! 아 미치게 간다 에휴 일단 아 막았다 그렇지! 어 잠깐만 아재 형이 이게 약하구나 오 아까 그 웨이브 다 끌어막았네 한 네 웨이브쯤 갔는데 드래곤 딱 먹으면 음 킬은 20킬 차이지만 해볼만하다 거기까지만 먹으면 거기까지만 딱 먹자 2대지면 몰래 바론이 된다 자 지하 쓰시고 어? 골과 한번 때리는 갑이야 어? 잠깐 장관 겡플 안 오나? ㅅ ㅅ ㅅ ㅅ ㅅ ㅅ 얹 ㅅ ㅅ 어? 잠깐 오리하나가 죽으면 안되는데? 때릴게 없어서 안돼! 나 안돼! 안돼요! 왜 저기까지 들어가는거지? 아니 저 패기는 대체 어디서 배운 패기란 말인가? 어? 잠깐! 저 패기인데? 안돼! 안돼! 죽인다! 어떻게든 죽인다! 나의 뛰어난 이동속도로 죽인다! 아이가? 아 좋았어! 웃기지마 내가 안한다 걱정마 잠깐만 우 Daisy 오! 어어 아 나 울지 존나 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한 번 지국을 취했다 아니 아니 오 다시 안 썩는 게 좋지 않을까? 평화가 최고야 킬 그렇지 아 아 오케 밑에 다있다 이 정도가 합류해서 많이 죽었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오케이 갱플 대집 무조건 탑에 안 넘어온다 안오면 탑이 박살이다 온딜이 왔으면 되지 않겠어? 안녕? 싸워서 이미 둘 다는 자신감이 있나봐 어 젠장 어 고립됐다 고립됐다 라이온 1명 구하기 고립됐다 고립됐다 친구들 살려줘 아 됐다 오 좋대일 뻔 아 티본은 살아왔어 내 집은 아직 갈 시간이야 룸메이 뒤졌으면 진짜 개옥랄 뻔 오오오오 음 그 고라지를 봐서는 시식이 한 방이면 뒤집을 것 같아서 베르메스를 한번 가보는게 오우 오우 3대지 오우 아 우리같이 벨씨같이 게임하고싶 Entertainment as well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 안돼! 안돼요 살려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ный 흐르는 cuales 훗 아 6번 죽음을 피했네 이게 바로 진정한 남자의 배기 피가 없어도 jungle 정도는 또 겁을 내지 않나 오 베기보수 자식 마스터에 피기를 받았어 뭐야?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어 잠깐만 현신 간다 간다 내가 간다 이거 갱크림 나는 죽는다 안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돼 안 돼 좋았어 우리다 이 자식아 아 미안 억질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덩치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 왜 딴딴하지? 생각보다 애들이 마음에 안든다 왜이렇게 딴딴해 아,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 아, 공격력이 낮은데 공격력을 올려볼까 300원 200원 100원 20원 30원 20원 유행하니까 우리가 던진다 안돼, 그래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공기야 7,000포ان 어어어 죽었다 아아아아 자 타란한 자들이여 마무리를 부탁한 아아아아아 서 좋았어 어휴 이소만들 흡혈을 갈까? 아니면 방반을 갈까? 애들이 방반 갈 정도로 방언이 없지 흡혈 가자 설마 어? 튕겼다 튕겼어 아닌가? 죽인건 아닌가 봐 촌라 세신 티몬이 모셨다 금멸아 아 내가 먹고 싶은데 에이 참는다 아 바로 버프 주려고 오오오 착하네 그런거 신경도 안쓰는데 착한거 못써 아 아 갱풀 좀 멀리와 아칸만 더 아 아 이거 뭐 어 걱정 마소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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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양 아 개깝 놀 장난 아니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벗어 뒤에다가 퇴 탐킨 짐을 좀 아는 친구네 자 그리고 이제 졸라 쎄짐 또 누가 버섯을 밟았나 또 누가 버섯을 밟았나 어 아저씨 안돼 이건 좀 좀 그래 우와 나가 이거 갑자기 물린거지 오이 씨앗 아이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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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나라 안 갈 수가 없잖아 이건 아 이거 좀 그른데 오케이 넌 죽었다 15초 아 이거 좀 미안한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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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알이 좀 쎌텐데 조심 어? 이거로? 완전 깍이 좀 그럴텐데 자やってOST저것 약간의 망해 오우 안망 그련드 죽었으면 끝났지 이ocalypse Se pouss 하 Pokemon 어잉 흑경 사망 야 NimMS 약 난 다 죽일 수 있다 난 다 죽일 수 있다 어디ing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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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 여기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대 안 돼 그 방향으로 그래 죽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줌마 죽자 자 뿅 죽어! 아아 이게 살짝 끄트머리 더 닿았네 또 갱플공 어짜피 죽었다가 살아다니까 또 들어올거 아니야 저는 왜 갱플공은 이걸 뭐야 어휴 조심 아 얘가 너무 싫다 쟤만 어떻게 좀 지어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한타를 못하겠다 어 라인 좋은데 아 돈 많으니까 막 써놔 아 문제가 전멸 썼는데 나 어 우리팬 찢어졌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승사건 어차피 안돼 이시간 바로 오니 도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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